9살이면 그 생활을 여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용소 갈 때부터 제가 사실은 되게 경험이 특이했는데요 지금부터 강철환 대표 모시고 여덕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여덕 수용소에서 많은 책을 한 10년 보냈습니까? 9년 8개월 9년 8개월 정도 몇 살 때 부터 몇 살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9살부터 19살 사이에 9살부터 19살 사이에 10년 정도 지냈으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9살이면 그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용소 갈 때부터 제가 사실은 되게 경험이 특이했는데요 제가 쓴 책이 평양의 오왕이라는 책이 달린 이유가 평양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때 군붕어 이런 거 키우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군붕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잡혀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순진한 마음에 논아주고 나서 제가 제일 아끼는 고기 30마리를 이제 오왕에 담아가지고 이걸 내가 무조건 지키겠다 그렇게 막 먹었죠 근데 보이원이 와가지고 이거 놓고 가라 내가 막 그럴 때 이렇게 막 악을 쓰면서 막 그러니까 그걸 태웠습니다 이렇게 오왕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 한 7시간 달려가지고 갔더니 물이 막 돌쳐가지고 고기가 반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을 꽂아내고 다시 물을 가놨더니 또 반이 죽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그리고 이제 몇 마리 남은 거를 쭉 키우다가 그 11월 한 중순되니까 방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이 뜯어버리니까 고기가 또 얼어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수용소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다 죽었네 방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 얼어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혹독한 그 수용소의 겨울이 시작됐는데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저 어린 나이 제 9살 때 그 통나무를 이렇게 하나 메워가지고 하루에 열 두 번씩 이제 장고리를 갖다 나르게 하는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그냥 쓰러지면 다른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막 때립니다 왜냐면 내가 못하는 못까지 다른 아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 이지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못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제 3명이 처음 들어간 애들이 첫날에 쓰러져가지고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게 이제 수용소의 첫 경험이었는데 그 한 친구가 리영모라는 아까 말했던 그 친구고 한 친구는 리영국이라고 그 형이 이영선 씨라고 옛날에 다 대표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 이영선 씨의 가족이 저희 친구들이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제가 만나가지고 설명을... 다 대표 이제 무장공비, 무장공비 넘어온 탈북자 그런데 그 이영국이네 가족들은 자기네가 왜 수용소 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형이 넘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해 보니까 그 이영선 씨가 내 동생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 세 명이 제가 평생의 친구였는데 두 명이 지금 수용소에 있고 저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용소의 숙척 경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영양실조가 옵니다 영양실조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리고 옥수수만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 설사만 계속 하다 보니까 딱 3개월 만에 영양실조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하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보니까 농장에서 일을 막 하다가 땅을 막 갑자기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파냐 보니까 쥐구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팝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간 구는 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딱 들어간 거기에 쥐가 산답니다 그래서 그걸 쫙 파보니까 갈래가 몇 개 나 있고 그 쥐들이 살고 있는 침실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쥐들이 이제 훔쳐놓은 옥수수 창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대로 된 거 파가지고 옥수수도 몇 킬로 파내고 쥐들 몇 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애들이 그 불을 피워가지고 쥐고기 바베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야 어떻게 쥐를 먹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잠깐 근데 그 냄새라는 건 정말 코를 찌르는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애들이 쥐를 막 구워가지고 이제 정말 착한 친구 한 친구가 좋았는데 다리를 뜯어가지고 내 입에 딱 넣더라고요 먹어보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고기를 딱 입에 물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그 고기 맛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리 맛있는 고기 먹어도 그때 그 쥐고기 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섭취가 안되면 사람이 죽구나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 쥐고기를 먹는 방법을 제가 처음 안 다음부터 제가 쥐를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여덕 수용소에는 이게 산골장이라고 하니까 쥐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수용소에 그래서 그 다른 수용소에 비해서 생조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쥐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거의 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숭어리 교화소 같은 경우는 다 돌로 되어 있겠다 보니까 쥐가 없습니다 그런 수용소는 거의 다 죽죠 그냥 근데 여덕 수용소는 쥐들이 많아가지고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었습니까 대략 여덕이 한 3만 5천명 정도가 그럼 큰 일종의 중소도시네요 거의 다섯 개의 니를 합쳐가지고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겠네요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럼 그 주변에 철조망이 다 쳐져있네요 다 철조망이 쳐 있는데 워낙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높은 산까지 올라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요 높은 산에 함정파하고 철조망을 다 치긴 했지만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도망칠 수 있는 곳에는 100% 전기가 투하된 철조망이 다 쳐져 있고 인민군 1개 대대가 이제 무장 보출소를 서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국간정보위과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가끔 탈출 사건이 터집니까? 많이 납니다 탈출 사건이 많이 낳았는데 대부분 다 잡혀왔고 성공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인민군 특수부대 출신 두 명이 이제 수용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38선에서 근무하다가 남한 노래에 빠져가지고 걸리는 바람에 수용소로 갔죠 왔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탈출을 했는데 수용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은 압록감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나갔고 한 사람은 고원 쪽에서 잡혔는데 먼저 한 사람이 끌려오고 한 달 후에 중국 공안에 잡아가지고 북한에 인계를 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처형을 하는데 원래 북한에서는 AK 자동모총으로 세 명이 나와서 한 사람한테 머리 세 발 가슴 세 발 다리 세 발 아홉 발을 쏩니다 그럼 각자가 나누어가지고 분담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부위를 다 들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이는 게 북한의 사용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계속 봐왔고 그런데 군화로 이렇게 이상한 막대기가 이렇게 서있어요 이렇게 기욱자로 기욱자로? 네 기욱자로 이렇게 그게 두 개가 세워져 있고 넓은 강토에 그래서 저기 뭔가 했더니 교수대를 하는 겁니다 교수대 고통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총살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범죄다 보니까 좀 더 고통을 더 주고 더 망신 주고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교수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희는 마음속의 영웅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강의 시도도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잡혀왔으니까 그 영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제발 성공을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 수용서를 좀 폭로를 좀 하지 왜 잡혀왔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뭐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사형에 처한다 뭐 하니까 이제 목을 매달아가지고 밑에 탁 치우더라고요 딱 한 3분 만에 그냥 쭉 늘어지는데 거기 대서변이 막 떨어지고 거기서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거기에 모인 5천명 정치범들 한 대 돌을 다 돌게 해가지고 줄을 쭉 세워가지고 나가면서 거기에 돌을 던지게 합니다 이렇게 시체한대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돌을 안 던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맞아서 막 총타게 맞아서 막 이렇게 막 부러지고 막 5천명의 죄인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 매달린 시체가 다 이게 얼굴에 다 벗겨지고 막 이렇게 막 뼈가 막 보이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이 두 시체를 밤새 걸어놓고 24시간 까마귀가 또 쪼먹게 만듭 까마귀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침에 또 나오는데 까마귀 떼가 새까마귀 붙어가지고 그 시체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체 둘이 아직도 걸려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이야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거 이 북한 조건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악마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그래서 그 교수형을 제가 보면서 내가 언젠가 도망갈 기회가 생기면 나는 무조건 도망친다 그리고 나 이 북한의 수용소를 내가 전 세계에 언젠가 폭로하겠다 그런 마음을 그때 내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5년도에 조지 WBC 대통령을 만났죠 만났습니다 그때 백악관을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가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기자였어요 기자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를 목격을 하고 북한 사회에서 5년간 살면서 반체제 운동까지 했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저를 잡으려고 하는 보이브가 이제 쭉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잡혀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년 만에 나오게 된 거는 10년 만에 들어간 거는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막내 삼촌 막내 삼촌 할머니 할머니 여동생 여동생 저 다섯 명이고요 엄마만 안 들어가셨는데 안 들어가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삼촌들은 다 결혼을 해서 분가했기 때문에 그 함경북도 무산군으로 강제 출방당하고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직계가족만 이제 수용소를 보냈고 체계적이네 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방면이 됐던 거는 방면 된 거는 그때 이제 그 청년 조직에서 돈으로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계속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수용소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돈을 안 내보내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한거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만 다 속방시켜라고 이렇게 한겁니다 돈 때문에 사실은 악마네 네 우리도 자연스럽게 고모가 일본에 계시니까 고모가 계속 이제 찾죠 우리 가족을 그리고 가족이 없으니까 청년 조직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을 다 골라가지고 속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친척이 없거나 벨벌이 오는 사람들은 전부 아저씨도 수용소에 갇혀있는 거고요 그럼 그때 나온 사람은 이제 누구누구가 나왔 겁니다 그때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때 대부분 대부분 일본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직계 가족들은 여동층 나오셨고 다 나왔고 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몸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도 수용소에 돌아가지 않고 나오자 바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가족들은 가족 중에 한두 번은 다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수용소 안에서 저희 가족은 계속 참 운이 좋게도 다 살아나오긴 했습니다 나와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삼촌 살다가 제가 탈북을 그때 한 거죠 나오셔서 할머니와 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대학을 가라고 이제 뭐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좋은 세상 맞아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큰 거부가 됐겠네 아마 북한에 안 갔으면 여장부가 됐겠네 엄청난 정치신이 됐거나 아니면 또 저희 할아버지가 돈을 워낙 많이 벌었다 보니까 그 돈을 북한에 헌남하지 않고 한국에 땅 샀으면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근데 실제로 그때 그 저희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작은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사긴 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샀는데 그게 뭐 사기당이니까 다 없어지긴 했지만 그때 뭐 북한에 안 가고 한국에 투자하고 했으면 뭐 엄청난 성공을 했겠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그렇게 네 가족 전체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20세기 전까지 유럽 인민을 갈 때 미국을 갔느냐 캐나다를 갔느냐 아르헨티나를 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교포들도 그게 뭐 형제 간에 어떤 형제는 북한에 가고 어떤 형제는 남한에 남고 일본에 남고 그 순간의 선택이 그럼요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거지가 됐고 노예가 됐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상존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교포가 별벌이 넘는 사람인데 북한에 가게 되면 완전히 왕입니다 왕 왕 목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귀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 친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지옥과 천국의 사이입니다 나온 다음에 고모님은 돌아가셨습니까 고모님은 이제 그 북한을 방문 했어야 되는데 그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내 북한에 가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이제 우리 삼촌 내 뭐 사돈집들 이런 분들이 북한에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용소 나와가지고 좀 잘 살게 됐죠 한 어느 동안은 이제 일본에 돈 받아가지고 약간 상류생활은 아니지만 준상류생활을 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런 친척분이나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져다주는 현금 일본 에나 하고 이제 일본제 옷들 막 지압에다 담아가지고 북한에 막 보내는데 그 이 지압 하나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옷 자체도 일본 중고품 옷이지만 북한 사람들과 딱 비교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가치가 현재 그 정치범 수용소는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용소는 한 다섯 군데에 있는 것으로 파괴되고 있는데 제가 했을 때에는 열두 곳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글얼스 같은 거죠 추적 안 됩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 거죠 대개 지금도 가끔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얘가 잘 모르니깐요 수용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계속 수용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얘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수용소 만들지 말고 다른 나라 같이 교도소 안에다 가둬놓으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북한 보유부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함경북도 해령군에 있는 북한 최대 수용소가 있었는데 22여 수용소 이거 실제로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해가지고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여덕 수용소를 가가지고 여덕 수용소를 없애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장성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천명의 정치법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가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한 게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정일과 왜 수용소를 만들었는지 얘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은 여덕 수용소가 더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여덕 수용소 개천 수용소 청진 수성교화소 저게 자강도 어디 수용소 해가지고 다섯 군데 수용소가 있고 정치법 수용소는 좀 줄었지만 인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수용소에 안 보내고 전부 다 쏴 죽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권 유린이나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정보들이 저는 저한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덕 수용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이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수용소